네네가 나를 원망스럽기도 한데 말이 원망해 오게 자, 준비되어 게임 시작 게임 시작 게임 시작 배가 누군지 알고 싶어 어? 잘라줄게! 아유, 안녕하세요 음? 아니, 뭡니까? 무슨 커플, 무슨 월요커플 무슨 커플이 돼요? 저 짝 가리니까요, 간판이 어, 형! 아유, 오늘 저 짝! 짝한데 짝! 어, 나 살짝 오늘 기대해도 되나? 아이고, 양정환 씨 정환 씨! 양정환 씨! 아, 쟤 뭐 싸우다 왔니? 아, 쟤는 무슨 싸우다 왔어 무슨 셔츠 하나 입고 저래 날씨가 왜 이렇게 됐어! 야, 이 갈아보는데 아부가부를 왜 이렇게 해치고 아니, 나, 아니 아니, 나 뭐야, 이거 야! 뭐야! 야, 뭐하는 거야! 야, 똑딱인지 몰랐어 왜 똑딱인지 몰랐어 왜 똑딱인지 몰랐어 야, 너 왜 똑딱 입고 이래? 언제가 제출된 얘기야? 아니, 얘 무슨 야, 똑딱인지 몰랐지 야, 나 왜 똑딱인지 몰랐어 야, 지형화 짐이야 야, 너 양말도 안 띄고 뭐 이래? 야, 너가 신어도 돼요 아래에 있어 아이, 그럼 뭐야 아이, 왜! 아, 오늘 그럼 우리 짝이야? 그래 아, 진짜? 켜, 켜, 켜! 왜~! 야, 바람이 너무 불어 야, 쟤네 야, 바람이 너무 부어 아, 씨 아, 네 야, 이거 좋아, 죽이스 야, 생명 야, 아침은 지금 3시인데 뭐 아니. 왜 안 와. 야 가게. 어디다. 어디 갔어. 이 남자는 사고 눈치다. 어디 갔어. 야 이거 뭐 어떻게. 오늘은 딱 나도 월요커플이 되고 싶다 입니다. 예스. 예스. 다름이 너무 심하기보다 다르마가 바뀌어요.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유재석 씨부터 이광수 씨까지 각각 남자 1호부터 남자 6호가 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 참가자들이 도착하시면. 참가자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나는 무근형 씨 있는데 뭘 기대를 해. 우리 형수. 누구 온 거 같은데. 여기 차 왔잖아. 나갔고 한 명 내리는 거야. 어 뭐야. 뒤에 지오 차야. 지오는 계리 형이랑. 야 지오는 날개야. 설마. 여자 출연자분들이 다 도착하셨습니다. 아니. 여섯 번 와야죠. 여섯 번. 한 명만 쫙 되는 건가. 그룹인가. 아니야. 아 저기서 우르르 내리라고. 나 안 봤잖아. 아니ber 한 명이 된다. 차는 여기 딱. 지오야. 지오. 야 지오 오우. 지오 오우. 채소를 비추는 거. 채소를 왜 쓰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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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를 왜 이렇게 매우q. 왜 이렇게 날씨를 겠냐? 야 너 작정했어? 야 너 더 이뻐졌다? 왜 이래요? 너 요즘 클럽다입니까? 지효야 너무 예뻐진 것 같아요? 오 성지호 마지막 여자 출연자분이 뭐라고요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아니 짝인데 다섯 명이어야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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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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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니 조용해도 카메라가 다르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오영아 잘 지냈어 예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느꼈어 아니 불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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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아